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를 심판하셨죠. 아압과 이세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그렇죠.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이 권한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고 또 권한 넘어서의 일까지도 자기가 도를 넘는 그런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질성이 있는 거죠. 예후가 아압과 이세배를 죽이고 나서 아압의 아들 70명을 비롯해서 아압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남김없이 숙청합니다. 거기에 유다왕 아시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시아가 정략결혼을 한 거였죠. 그래서 유다왕 아시아를 죽인 후에 42명까지 그의 형제까지 다 숙청하게 되죠. 그 권한을 넘어선 모든 권력이 집중되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열한기하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31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한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일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가는데 이 여로보암은 항상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대대에 계속 기록되는 거죠. 그의 삶이 참 어떠했는지 그 첫 출발점을 잘못 시작하자 그 후대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범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예후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게 되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남유다의 예후에 의해서 아시아가 죽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정략결혼을 맺은 왕비인 거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왕의 자손을 모두 다 죽인 겁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요호세바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제사장이 다윗의 유일하게 남은 그 후손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요하스가 그와 함께 요하의 성전에 6년을 숨겨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전후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이 여우람과 아달리아 사이에 많은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모든 아들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아시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시아마저도 남유다이 왕이 되었지만 예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아달리아라는 사람이 소식을 전해 듣자 이제 다윗 왕과의 계승자들을 모두 다 숙청하게 되고 이 아달리아가 그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권력을 쥐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캄캄한 중에서도 빛이 드러나도록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보금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달리아가 아마 이런 피해 통치를 했겠죠. 6년 동안 그 권력과 힘의 위세를 떨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과 불순종의 지배를 현실을 뒤집어서 이제는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제사장 여우야다가 용병 출신 성전 경비대를 동원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다윗사의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나눠줍니다. 무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하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중 앞에 백성들 앞에 보이게 됨으로써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왕의 대관식이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왕관을 그 요하스의 머리에 씌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세상이 다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죠. 자 12절 말씀이에요. 11장 12절 말씀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부터 쭉 보시면 그 소식을 이제 아달리아가 들은 거예요.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우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그래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오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달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 반역은 본인이 반역자인 거죠. 본인이 반역자임에도 마치 이 권력이 자신의 것이냐 자신에게 다윗의 혈통이 있어서 왕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요하스가 반역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쭉 있은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했죠. 여우야다가 요하스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물론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다 뒤바꾸고 뒤집어 엎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의 본래 말씀의 뜻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의 중세 천년간의 어두웠던 시대를 끊고 다시 그 말씀의 회복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 여우야다 아직 어렸던 요하스를 통해서 회복운동 개혁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17절 여우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우와와 언약을 맺어 여우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언약을 다시 맺어서 언약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고 또 18절 온 백성이 바할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이제 그 재단을 우상들을 다 헐어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여우와의 성전 여우와의 재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종교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타파하고 우상의 재단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흠미해졌던 흐릿해졌던 그 언약 흐릿해졌던 그 말씀의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말씀을 읽고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이 선명해지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어진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외쳤던 표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500년이 지나면 다시 이것이 굳어지고 다시 정형화되고 일법화되고 다시 고인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과거 카톨릭보다 더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내 안에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굳어져서 성경으로부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깨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우상을 타파하며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돌아보며 내가 속한 내 자신부터 우리 구역 기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한 중에도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어둡고 이 세대가 정말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런 악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어가시고 확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복음의 이 짠맛을 간직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